으악! 으악! 당신의 가족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 상상해보셨나요? 속상하죠. 우리 애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제 가족이 문전박대 당할 일이 있을까요? 화날 것 같아요. 왜 그런 건지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모르고 있던 또 하나의 감정노동자, 통계조사원 우리는 그들의 발걸음과 두드림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나요? 아무래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인기척이 사라진다던가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죠. 국가통계라는 중요한 업무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통계조사원들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냉장고와 함께하는 바이원, 기부원, 마음증정 캠페인 편의점에서 원플러스원 제품을 구매하고 통계조사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 남원의 냉장고 앱을 통해 플러스원 제품을 통계조사원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된 시간 29일 20만 2,779명이 보여준 관심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 따뜻한 응원이 모여 냉장고를 가득 채웠고 3만 7,144개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의 응답과 응원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